불이 났다는 경보음이 울린 뒤 LED 불빛이 반짝입니다. 화재 발생 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화재 감지기로 불이 났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일반 감지기는 1개당 2만 원, LED 조명이 부착된 감지기는 20만 원입니다. 가격이 10백가량 비싸다 보니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하기 힘들었는데 이번 무료보급을 통해 화재도 예방하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청양군은 지난해 장애인과 독거노인에게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, 가스 차단 시설 등 주택용 소방안전시설을 보급할 수 있는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. 이 조례를 근거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방안전시설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.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.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들이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장비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청양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3,3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%. 청양군은 내년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주택용 소방안전시설을 추가 지원합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. regarding affairs 김담입니다. 자막제공 água Shirley입니다. 자막제공 Bei